제이어스는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곧 나올 미니앨범 지금 빌리풀 디스토피아의 자켓 촬영의 현장이고요 지금 첫 착장을 입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화사하게 하얀 옷을 입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이팅! 이곳은 이어서 자켓 촬영 현장이고요 보시다시피 아늑한 방안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 봤고 소소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그런 느낌을 지금 연출을 해 봤고요 좀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옷도 좀 홈웨어라고 하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차분한 옷으로 입어봤고 안경도 좀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안경을 쓰고 지금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역시 아주 잘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고 다음 컨셉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가시죠 세 번째 착장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그냥 올 블랙 착장이고 깔끔하게 이렇게 입어봤고요 책상 앞에서 좀 분위기 있게 찍어봤고 네 아마 사진이 또 흑백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굉장히 분위기 있게 예쁘게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무대에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 가시죠 마지막 착장까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찍게 되게 봤는데 너무 멋지게 사진이 잘 나와서 좋은 사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그럼 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